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도구들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었던 항모시죠. 그분이 법정정언 이렇게 소개가 됐네요. 최종 결제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유동규 씨라든지 정진상 씨라든지 김용 씨라든지 남욱 씨라든지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이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무대로 따지게 되면 소품이지 않습니까 소품.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세하게 그 혐의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없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측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동안 이재명 씨를 위해 가지고 도구이자 수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당신이 모두 다 기획하고 결정해서 한 사업을 우리 함께 다 떠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내용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 사장 나는 바지 사장이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는 이걸 또 다르게 비유해 가지고 우리 모두는 이재명의 도구였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은 실질적으로 결정했다.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을 가지고 그런데 법정에 정언한 내용은 한번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황무성시네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2월 4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결정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했다. 그 엄청나게 큰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어떻게 결정하고 추진합니까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김만배 씨라든지 남욱 씨라든지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일종의 수단이자 도구이자 그냥 무대의 소품에 불과한 거죠. 황무성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운영권은 유동규 씨와 이재명 대표 등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장인 이재명 씨가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고 그 밑에 이제 중간에 미들면 중개상 역할을 한 사람이 유동규 씨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바지사장인 황무성 사장이 있었던 거죠. 뭐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다 뭐 훤하게 통박기위에 여러분들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 재판 정인으로 나왔어 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바지사장이로 했는데 실질률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검찰이 묻자 검사가 묻자 황무성 전 사장은 공사 내에서 유동규 씨가 했고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사장이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기획본부장으로 유동규 씨를 임명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든 결정이 저의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뭐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최종결정권자는 이재명 씨 함께 있는 거죠. 황무성 전 사장은 자신이 유동규 씨의 상급자였지만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동규 씨 척을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 유동규 씨가 사장인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중간에 실체가 아닌 경우는 이런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중에 범죄적인 책임을 본인이 짊어져야 될 경우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항상 유동규 씨를 통해 가지고 그런 면담 일정도 잡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유동규 씨 변호인도 이날 반대 신문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운영의 주도권이 이재명 대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 뭐 성남시장 산하기관인데 이재명 성남시장 이름 최종 책임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의견과 성남시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운영했느냐라는 그런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최종 의사건자가 이재명 시장이니까 성남시의 방침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유동규 씨 변호인이 당시 황 전 사장 등은 공사 내 전략기획팀 신설에 반대했고 유동규 씨는 신설을 주장했다. 결국 팀이 신설됐을 때 이것을 성남시의 결정사항으로 받아들였냐고 묻자 황무성 전 사장은 유동규 씨 혼자의 생각이라고 판단한 적은 없다. 이재명 시장이 결정한 것이다. 너무나 지루할 정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식상한 분도 있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노력들 하니까 참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참 착잡할 거고 어떻게 세상에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이제 밑에 쭉 댓글을 보니까 서동이라는 분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와 같은 것이 이재명 씨의 입장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소망님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등 성남시장은 유동규의 일탈행이라고 했는가. 그럼 유동규와 성남의 실질 사장이고 이재명은 성남의 바지 사장이란 말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씨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고 모든 성남시와 관련된 개발계획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은 이재명 씨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시작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 1만 6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4%가 이재명 씨가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이게 사안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처럼 돌아갈 수 있겠냐. 지금 저렇게 탄핵 릴레이를 밀어붙이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재명 측의 입장이라는 것은 2024년 총선에서 압성을 하게 되면 이재명과 이재명 관련자들에 관련된 그런 모든 종류의 사법행위라는 것은 정치 행위로 둔갑시켜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월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그러면 9번 선거 부정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특표 조작이 2024년 총선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94%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믿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94% 정도가 1만 6천 명 가운데 사법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지만 그 하단에 다수 의견은 이재명 사법 처리 불가피 이렇게 답을 하지만 몇 사람들은 예리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소수 의견입니다. 사법 처리 될 것으로 본다는 질문이 아니라 사법 처리 못할 것으로 본다가 질문의 요지가 돼야 될 겁니다. 다음에 이 양반이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이 설문조사는 자기가 바랄 건데 이재명 씨가 사법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영님은 아마도 이재명 씨를 사법 처리를 못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혐의 해온 것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적하는 소수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사법 처리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측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지만 총선에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막지 못하면 사법 처리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제정신 박힌 국민은 사법 처리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법 처리를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그냥 핵심은 구속은커녕 잔청이 몇 명만 요식적으로 그냥 사법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옳은 일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봤습니다. 굳이 loh음